여러분 예슈화입니다 빨간색이 스포일드 빨간색이야? 뭐야? 왜 안은 척했잖아? 내가? 너도 모르겠어 난 몰랐다고 하니까 솔직한 거지 난 그것도 모르겠는데 왜 안은 척하는 게 진짜 아닌 거지 난 그것도 알고 대답한 거야 아는 척한 게 아니라 그게 진짜 맞는 줄 알았다고 근데 내가 진짜 말했잖아 이거 아니라고 했는데 말은 모르겠는데 어떻게 면스러워서 지조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경주 중시 1위 해서 압니다 축하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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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이 다 밝고 인싸인 줄 알고 근데 알고 보니까 좀 아웃사긴 해 내가 봐서 나는 달라졌어 근데 나는 진짜 운기랑 똑같이 나와서 계속 다시 했어 야 나도 다 싫어했어! 나도 싫어! 나 언어마다 다 했어! 나도! 싸우지마! 왜 싸우지마! 언어마다 했어! 그냥 좋아 가자! 한 번씩 했지? 나도 안 늦어! 나 진짜 단 한 번도 안 늦었어! 언니는 인정! 나도 안 늦어! 근데 같이 가야 되니까 늦은 거야! 아니야! 네가 늦네! 열 둘 다 늦어! 나 안 늦어! 그렇소! 대단하네! 책이 더! 전 미연이 파다 쉬어야겠다! 우리 똑같아! 우리 막내 라인이네! 우리 막내 라인이야! 너 또 언니 라인 해도 돼! 나 막내 라인이야! 아니 완전 죽은 거 아니야? 아니 아니 꺼줄게! 자 우리 이제 다음 댁에 찍으러 가겠습니다! 감사합니다! 화이팅! 막내 라인! 화이팅! 어서 언니 라인! 화이팅! 나도 맞언니 할게! 오빠 러닝라인! 화이팅! 뭐야! 좋아! 지갑 좀? 응! 수고하셨습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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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감사합니다! 수고하셨습니다! 수고하셨습니다! 감사합니다! 수고하셨습니다! 수고하셨습니다! 감사합니다.